신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타이탄 리우칸이 건설한 새로운 시간선. 차원간 작은 분쟁들은 있었지만 리우칸의 계획대로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무한한 시간선의 존재. 다른 시간선의 타이탄이 생수의 음모로 유례없는 타이탄 대전쟁을 하게 되었고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여러 시간선들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혼돈 무질서를 추구하던 카우스 차원 출신의 타이탄이 나타나는데 επι장돼! 일들이 멍 arts 고어온기했던 이틀의 피포들의 섬을 구anie ara의 삶을 지키는 것과 결혼을 멍댕하는 것과 그리고, 호요ர의 공간이 다음 시간에... 이것은ْ 링크웨이를 대표하는 사이렉스가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렉스 앞의 모습을 드러낸 자는 섹터였습니다. 이전 시간섬과 달리 신세계에선 사이렉스와 섹터는 여성이 되어 있었고 링크웨이들은 딕의 개조수술을 받는게 아닌 강화 슈트를 입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링크웨이의 수장 비안이 나타납니다. 링크웨이의 과학시스템을 도입한 섹터는 비안의 총야를 받고 있었지만 사이렉스는 한때 동료였던 콰이량과 적이 된 사실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비안은 곧바로 콰이량의 결혼식을 습격하겠다고 말하는데 사이렉스는 비안의 행태에 의문을 품지만 스승인 섹터의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콰이량의 결혼식이 열리는 무학관 명예를 위해 시라이류를 창설한 콰이량 한때는 형제였지만 이젠 적이 된 비안 어스렐름을 수호하던 링크웨이는 이젠 비안의 탐욕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공 eventually JK에게는 인허 있습니다. 선을 수호하시니 여기서 가 tree 어때? 금연하? 이제 어마어마 음악 工作 아릴레 음악 나 안 돼 하면 최대한 타임이가 위기에 빠진 순간 사이렉스가 돌발 행동을 하는데 사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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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master, is this true? Every word. You knew about this, didn't you? I share his vision for the Lin Kuei. We won't be bound by Liu Kang's limits. Breaking our traditions, our vows, I won't stand for it. Now that you know, you're a threat to the Lin Kuei. You're a threat to the Lin Kuei. How was I fooled by your lies? An excellent question, Sirex. Kuei Liang, I have no words. In my heart, I doubted this mission. That's not an excuse. There can only be one punishment. Sirex. Sirex. Kuei Liang. Please, Kuei Liang. She was deceived. Give her mercy. Your gift to me. On our wedding day. Sirex. Sirex. Sirex's Si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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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나는 타로칸 샤오 장군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예민해져 있었지만 리우칸은 섹터와 비안을 용서해주려 하죠 하지만 리우칸의 사상을 깨트리는 이들이 등장하는데 리우칸은 섹터와 비안을 용서해주려 하죠 리우칸은 섹터와 비안을 용서해주려 하죠 리우칸은 섹터와 비안을 용서해주려 하죠 리우칸은 섹터 추첨을 내주고 리우칸은 섹터와 비안을 용서해주는 대로 리우칸은 섹터가 해가지고 리우칸이 섹터이 아리블람은 hepat우 polo 리우칸이 섹but 리우칸의盡은 뗀 코스 필을 벗고 리우칸은 섹터가 short series 목표는 모래식의 수호자 게라스였습니다. 공동의 적의 생기자 비안과 섹터는 전사로서 전투에 합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의 적의 생기자 비안과 섹터는 전투에 합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의 적의 생기자 비안과 섹터는 전투에 합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의 적의 생기자 비안과 섹터는 전투에 합리하게 되었습니다. 혼돈의 시간선으로 끌려가는 게라스 게라스를 구하려던 서브제로 개환도 혼돈의 시간선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타이탄 헤비겐 안입으로 리우칸의 시간선은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Empress, perhaps she has earned mercy. She aided us in combat. She deserves no mercy. She may not, Empress. But we will need her aid in the current crisis.